다음 주제는 이게 뭡니까 총선 뒤에 합당 복당을 노리나 누가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합당 복당하니까 어느 당을 나가신 분 얘기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얘기 같은데 오늘 허은하 의원 탈당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용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신당이 만고의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명백히 어려운 길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협박정치 이제 끝내겠습니다 정치관 부의장 고은하 의원은 국회의원 비대대표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마 당에 접수가 됐으면 상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접수됐는지 모르겠는데 승계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상실된 거예요 의원직을 벌이면서 탈당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굉장한 용기로 봐야죠 사실 천하 용인 중에 용 김용태 전 최고위원만 잔류죠 잔류를 하겠다고 선언했었고 허은하 의원은 그래도 비례대표 때문에 좀 나중에 하지 않겠냐라는 추측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과감하게 던지고 나간 것들은 저는 글쎄요 허은하 의원의 그런 용기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허은하 전 의원의 용기를 좀 평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도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그런데 또 저는 오늘 탈당을 하면서 한 기자회견이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보면 선전폭을 하고 나가는 느낌인데 지금 매우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그런데 저 모습을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화면 그냥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조금 뒤에 담을 것 같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합당, 지금 우리 제목이 합당, 복당 이전과는 지금 다른 메시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자들에게도 어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수 정당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보수 정당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3지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전통적 보수 지지자들에게도 우리 보수의 회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지지자분들 내가 나중에 선거 잘 치르고 나서 합당도 할 수 있고 복당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한쪽 손으로는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탈당파와도 아니면 또 새로운 세력을 추구하는 분들과도 지금 다 열려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만약에 지금 아까 이낙연 전 대표에도 얘기도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손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 국민의힘에 합당을 한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거 양쪽 손을 잡고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쪽 손을 놔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구성 또 번호 이런 총선 앞에서의 번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욕심을 내는 건 알겠으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는 글쎄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준석이 추구하자는 게 제3지대야 아니면 보수를 새롭게 만드는 거야 이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불분명에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천하람 변호사 지금 합류했잖아요 뭔가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숫자 얘기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저한테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홀마 희망자도 전국적으로 지금 1400분가량이 있어서 검증하는 작업에 손이 부족할 정도이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공감하는 분도 많고 신당의 온라인 당원 가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공지나 문자나 이런 걸 이메일에 돌리지 않았는데도 벌써 아름아름으로 방금 확인했고 5400명 정도 당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링크가 유출된 지 한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소위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견실한 어떤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지금 구체적으로 막 움직이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연락 오고 가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약간 설명을 내놓은 건데 그런데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이윤석 전 대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슨 합당 얘기를 꺼내놔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탈당 선언문에서 얘기했듯이 절대 지금 선거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고 요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든 꼽아가지고 선거 후에는 그러면 합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가지고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가능하진 않을까 정태근 주로님 이거 지금 이윤석 전 대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뭐 농담입니까 아니면 진담이 섞여 있는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제가 좀 앞에 허원하 의원으로 과감하게 의원적 던지고 신당행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 개혁정치는 저렇게 해야 돼요 정말 결계를 갖고 뭘 하나 던지고 명료하게 의지를 갖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요즘 초선 의원 중에서 특히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정치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참 기대할 만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요즘 이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뭐 가급적이면 나중에 찾아서 좀 봐요 그런데 말하는 태도가 일단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만 여전히 싸가지 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려져 있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본인이 신당 준비를 쭉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정말 빅텐트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하면 사실은 신당 그 자체 또는 당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지지율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출마 자원이 정말 유권자로부터 평가받을 만한 출마 자원이 얼마큼 있는가 세 번째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띄워줄 활동가가 얼마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적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역 의원 중에서도 더 추가로 결합할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번에 한번 정치를 크게 바꾸려면 힘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려면 자기가 지금 국민의힘하고는 계속 대립각을 세우지만 나머지 세력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태도도 좀 예의도 좀 갖추고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합당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총선 뒤에 상황 따라서 합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뭘 열어뒀는데요 이거는 저거는 심하게 얘기를 하면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 윤석열 당이 아니라 다른 당이 될 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보수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지금 이번 총선은 윤석열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 정당의 승리가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전체의 승리로 안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게 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사실 웃으면서 한 겁니다 그거를 한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 지금 총선 결과에 대한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하면 합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사실 이 신당을 창당할 때 사실은 중앙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정당 각 지역 정당은 최소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개를 만든다는데 수도권 3곳에서 2곳을 더 했는데 그게 대구, 경북이에요 각각 딱 TK를 집중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총선 뒤에는 합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여전히 뭘 잡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 합당이 흡수합당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냥 가서 접수 이런 뜻을 한 겁니까? 그럼 지금? 접수라고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크게 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날 거고요 지금 같은 국민의힘 틀 가지고는 이 배에 승선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얘기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운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총선 뒤에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렇게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정계 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넓어지겠죠 그런 것들 저는 언급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만 보고 가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총선만 보고 간다고 하기에는 좀 무모해 보이는 측면도 있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3신당이 성공했던 전례가 없으니까 과거에 국민의당은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비록 좀 힘에 붙이고 뭔가 확실하게 정치 세력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허은하 의원 탈당을 보면서 정의당 류호중 의원이 저는 생각났어요 거기도 비례대표 의원이죠? 네 그런데 몸은 탈당해서 움직이는데 당적은 계속 두고 있으니까 정의당에서 탈당하라고 지금 거기에 애골복걸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탈당인데 탈당을 정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지나치게 무모하거나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모해 보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정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올 사람이 있어 뺏지 지금 한두 개 안 온다 그래서 우리 그 정도까지 세력이 없지는 않아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께는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내린 조건의 반대 상황을 가정해 보이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말로는 총선 전에는 절대 같이 하는 거 없겠다 당을 만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자의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 그때야말로 진짜 각자의 길입니까 그럼?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합당 신당 가능할 수 있다 합당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은 확신에 차 있는 발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바른미래당 때 손학규 전 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전신모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전례가 있네요 전례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론도 물론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확신에 찬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준석 신당이 가치를 내세우면서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1,400명 지금 입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현역 의원 계속 들어오길 희망한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입당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저렇게 말뿐인 정치는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패널 들으시면 보순 신원이나 전망이 약간 갈리고 있어요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재명 대표, 피슴 여파 위준교사 첫 재판 2주 연기 아까 저희가 살짝 그 얘기를 했죠 재판이 지금 연기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상태 그리고 회복 중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위준교사 첫 재판이 2주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순석 전행정안이 이상했는데 예상대로 지금 연기가 좀 되는군요 일단 2주, 2주 연기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아 5부 연기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입니다 executive 진짜 대팜 believer Shiv 6 backed 섬끈 1 4 6 5 6